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1만 120원. 작년 7월, 8월에 만들었던 고가를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을 합니다. 그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어떤 미래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세요. 삼성중공업, 즉 조선주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리고 그 망한 구간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월봉으로 보면 보세요.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 4만원의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와서 금융위기 만났고요. 그리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고가 형성한 부분을 보면 3만 5천원까지 반등이 나왔고 이렇게 서서히 내려온 결과, 고가를 낮춰온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쭉 빠졌습니다. 이때부터 장기 적자를 만들어 갔죠. 경쟁이 붙은 거예요. 가격 경쟁이 중국의 저가 수준화 이런 부분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중공업의 상황, 미국에서 중국의 조선업도 규제를 한다고 이미 발표가 나왔죠. 미국이 규제하는 쪽은 한국이 수혜를 봅니다. 반도체 그랬죠. 지금 그렇죠? 물론 반도체 쪽을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반도체 쪽을 보면 한국이 메모리 쪽을 조금 석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최근에 강했었던 반도체 종목군들이 5배, 10배씩 올라갔는데 삼성중공업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는 자금을 많이 투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금액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긍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알 수 있는 점. 그렇죠? 알 수 있는 점은 고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작점, 시세가 시작하는 시작점은 가격을 돌파하는 즉 신고가 구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럼 이 구간에 맞춰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데 확인이 뭘까요? 신고가를 만드는 부분. 이미 신고가 만들었고요. 돌파했고요. 돌파하는 과정에서 조정 구간, 여기서는 매수 타점 잡는 게 맞다. 이런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떤 정도까지 매매가 가능하지? 내용 한번 보시면 코리아이피티 보세요. 2월 달의 상황 쭉 올라가죠. 오늘도 강세입니다. 그런데 시가부터 공략을 하죠. 그렇죠? 이거 말고도 최근에 반도체가 강했는데 DI나 그런 종목들 보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매도, 매수매도. 26%, 22% 이런 식의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 다른 종목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매수매도. 그렇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 결과 75% 정도의 수익을 만들고 빠지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라서 구독과 좋아요 두 개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그렇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하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삼성중공업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 그렇죠? 실적이 좋아질까? 아니면 나빠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서 1년 이상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부터 볼게요. 삼성중공업 보면 올해 4200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적자를 봤었던 규모가 조단이 8,500억 이런 정도의 적자예요. 5년치를 보더라도요. 6천억 1조 1조 3천 8천 5백억 이런 식이에요. 즉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래서 올라간다. 그런데 미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규제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작년에 이미 그렇죠? 작년에 이미 고가를 만들어놨다. 그리고 그런 고가를 이번에 규제가 나온과 동시에 상승구간으로 만들어냈고요.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까지도 모두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다. 왜 그런지는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한화 오션 그렇죠? HD 현대 뭐 현대미포 말고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군들 그렇죠? 이 종목군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놈을 해야 됩니다. 그게 모멘텀이 가장 센 거예요. 즉 호재거리가 가장 센 거예요. 비싸다고 많이 올랐다고 이제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타점 정확하게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 매매되는지 보세요. 올라가는 종목 이날 매수하기 전에 3월 6일날 21% 올랐습니다. 근데 딱 이틀시고 가는 과정에서 매수하죠. 그런 결과 어때요? 75% 수익.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종목들의 상승구간은 모두 다 같아요. 내용 보시면 47% 그렇죠? 언제 올라가서 올라가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어떻게 단기로 가져가고 내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볕들 날이 왔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규제한다는 발표를 이미 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제일 강하고 강한 이유는 앞으로 좋을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왜?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을 하니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가격, 확인이다. 확인. 삼성중공업은 그 확인 과정까지 거쳤다. 그래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실시간 타점은 또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소통 또는 구독이라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는지까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